자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생기와 기본, 역간만 갖춰주면 병은 확실히 낫게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졌고 그 병만 나오면 뭐합니까? 장수해야지. 뉴스타트와 장수의 관계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늙지 않아야 합니다. 노화가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노화를 방지시켜 주는 물질이 생산될까요? 생산되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우리를 노화시키는 물질은 활성산소고 이 활성산소는 우리 미토컨드리아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세포를 죽게 해서 그래서 노화가 되는 거니까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활성산소가 생산이 안 될 수는 없어. 그렇다면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노화도 정상적이죠. 그러나 그 정상적인 노화를 늦추어야 합니다. 늦추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포 속에 이 SOD 이라는 소위 항산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면 그 유전자, SOD 유전자, 노란색 유전자가 켜지면서 SOD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산화시켜서 파괴시키고 세포를 죽여서 노화를 시키는 과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D를 노화방지물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노화가 방지되면 우리는 장수할 수 있습니다. 노화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 SOD가 생산되도록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우리 모든 세포 안에 하나님은 다 깔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하면 장수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트만 하면 장수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란 것은 병 하나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SOD를 보아도 우리는 노화가 방지되어 그 결과로 장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인간들입니다. 잘 되어있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장수할 수 있도록 노화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증거를 찾아보자. 첫째는 SOD다.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장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연구를 아주 치열하게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세포 속에 텔로메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텔로메어 영어로 쓰면 텔로메어입니다. 텔로메어입니다. 텔로메어는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요. 텔레포, 텔레스코프, 망원경. 멀리 보는 것입니다. 전화는 뭐예요? 텔레포는 멀리 있는 사람과 말하는 것입니다. 텔레오는 이 멀리, 이 끝에서 저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 끝머리에 있는 미어는 토막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의 끝머리인가? 이 토막들이 뭐며, 무엇의 끝머리에 이 텔로메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면요. 세포 안에 세포를 열어보면 세포핵이 나오고 그 세포핵을 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염색체. 그 염색체가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염색체를 이렇게 그리면 이 양쪽 염색체의 끄트머리에 오늘 끄트머리도 끄트머리 양쪽 끄트머리에 희한한 토막이 붙어있어요. 토막, 토막. 토막이 있어요.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이렇게 토막이 있어요. 저거는 보니까 유전자 같이 생겨먹었는데 유전자는 아니에요. 그 이상한 토막이 있어요. 저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붙들고 열심히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텔로미어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토막들 즉 염색체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이상한 토막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토막이 한 토막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이제 곧 죽을 사람들 아주 늙어서 곧 죽겠다. 그런 사람들을 염색체를 꺼내서 보면 텔로미어가 한 토막 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 토막이 길게 붙어 있었는데 현재 이 사람은 죽을 때가 다 했다고 하면 한 토막 밖에 없어요. 그 한 토막마저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텔로미아를 검사를 해 보면 제일 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토막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텔로미아 길이를 재보면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길이에 텔로미아를 달고 나왔는데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텔로미아가 뭐예요?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빨리 늙어서 빨리 죽고 텔로미아가 떨어져 나가는 점점 짧아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죠. 똑같은 길이에 텔로미아를 붙여서 태어나게 해서 왜 어떤 사람은 빨리 떨어져 나가는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점체로 안 끝나 아주 천천히 짧아져요. 그런 사람은 백살도 살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텔로미아가 천천히 떨어져 나가고 천천히 떨어져 나가니까 장수하고 왜 어떤 사람은 빨리 텔로미아가 똑같은 길이로 텔로미아를 가지고 태어났다가도 빨리 떨어져 나가서 빨리 죽고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연구하기로 해봤어요. 요즘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제가 이과대학에 다니때는 전혀 몰랐던 얘기들이에요.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텔로, 텔로, 텔로미아. 이게 염색체입니다. 이 초록색 토막들이 텔로미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텔로미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새 텔로미아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 갖다 붙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새 텔로미아를 어떤 사람은 새 텔로미아를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떨어져 나갈 때마다 또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진시황을 비롯해서 뭘 찾으러 댕겼어요? 불을 놓죠. 무슨 산에 어떤 특별한 불이 있을 텐데 그걸 먹으면 장수하는 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불 놓죠는 어디에 있어? 우리 세포 안에 있어. 그런데 세포 안에서 텔로미아가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빨리 죽고 천천히 떨어져 그래서 이 텔로미아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텔로미아 한 개 한 개가 불로초에요. 이 불로초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텔로미아가 불로초에요. 그러니까 뭘 특별한 것을 먹어서 장수한다 하게 돼 있지는 않아. 왜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 새 텔로미아를 갖다 붙이는 특수한 물질이 있어요. 이 노란색 물질이에요. 이 노란색 물질이 새 텔로미아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수할까요? 텔로미아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장수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 텔로미아를 만드느냐 앞 보니까 저 노란색 물질이 있어요. 장수하는 사람은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노란색 물질을 세포 안에서 잘 생산할수록 새 텔로미아를 만들어서 새로 갖다 붙이니까 텔로미아가 빨리 빨리 짧아지지 않고 그래서 장수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노란색 물질이 이제 이게 불로초에요. 그렇죠? 노란색 물질만 내 세포 안에 있으면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란색 물질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노란색 물질을 만들려면 저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다 유전자 만들어내야 해요. 불로초가 된 건 필요 없고 유전자는 딱 저 노란색이 진짜 불로초에요. 그래서 저거는 산에 가서 캐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최고의 항암제 우리 몸에 아무런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항암제는 어디서 생산해내요? T세포에서 생산하잖아요. 유전자가 있잖아. 하여튼 최고의 약은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다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이 병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최고의 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불로초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면 최고의 불로초를 만들 수 있는가? 노란색 물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유전자를 다 준비해 놓은 거에요. 그 준비해 두신 유전자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만 하면 돼? 그 유전자를 사용하려면 뭘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되는 거야. 너무너무 간단한 거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만병통치약이고 생기야말로 진짜 불로초야. 그렇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깊이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렇게 되도록 다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 초록색 토막은 이 토막들은 텔로메어이고 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이 노란색 물질은 텔로메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해서 텔로메레이스라고 불러요. 텔로메레이스라고 불러요. 이 노란색 텔로메레이스라고 부르는 물질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장수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노란색 텔로메레이스는 이 텔로메레이스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새 판에 있는가 봤더니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이의 텔로메어를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텔로메가 너무 빨리 빨리 짧아져서 빨리 죽는가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본인이 이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면서 사느냐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을 안 하면서 사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거죠. SOD도 장수 물질이에요. 그렇죠? SOD를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켜 버려 가지고 우리를 노화하지 않, 노화가 잘 안 되도록 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생산하도록 다 준비했으나 우리는 SOD를 생산 안 하는 쪽으로 즉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끄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SOD를 끄면 끄는 선택은 뭐 하는 선택이에요? 미워하면 돼? 화내면 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만들면 유전자 다 끄죠?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내가 암이 낫고 하는 것도 내가 이때까지 내 선택을 잘못해서 유전자가 이렇게 편질돼서 내가 이러한 상황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살아왔던 선택보다는 정반대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 선택만 바로 해서 그 선택대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면 다 되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참 멋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결국은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게 되어있다는 이 놀라운 아주 단순한 진리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 노란색 텔로메라이저라는 물질이 생산이 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래서 보니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과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저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안돼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죠.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 노란색 물질이 많이 생산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장수의 필수입니다. 운동 안 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냐 이런 것은 연구를 아직 안 했어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텔로메아 생산 속도를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잘 웃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텔로메아가 잘 생산되고 있어요. 결국 뭐하고 살라는 얘기에요. 뉴스타트 하고 살아라는 얘기에요. 놀라운 과학자들이 놀라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이 장수가 연결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SOD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가 꺼져서 생산이 안 되는 거고 이 텔로메아제도 노란색 물질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꺼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제일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까? 종교인들이야. 목사님들, 신부들, 수녀님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속적 욕심을 어떻게? 적어도 세속적 욕심을 포기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수입이 별로 없어도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금융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존 템플톤, 이 사람은 참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금융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주 좋은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려면 과학자들도 돈벌이에는 취미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연구비를 어떻게? 받아야 돼. 정부로부터 받든지 어떤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존 템플톤이라는 사람이 템플톤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자기가 번 돈을 다 거기에 넣어서 거기서 과학자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증명해 내는 연구를 하신다면 우리 재단에서 연구비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서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 연구비를 타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을 이번에는 타임 잡지가 아니고 뉴스위크 잡지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장수하는구나 를 통계적으로 쫙 밝혀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제목이 신앙과 건강, 즉 하나님과 건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신앙과 건강,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요약해서 Is Religion 종교는 좋은 약인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재번역을 하면 신앙생활은 건강에 유익한가?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과학이 그 사실을 즉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게 됐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통계가 그렇게 확실히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건강에 좋으면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남겼습니다. 신앙생활과 건강에 보면 1999년에 발표된 논문에 퀘니키 닥터 유명한 면역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면역학자 면역학자가 통계를 했습니다. 어떤 통계를 했습니다. 64세 이상 4천명 정확하게 4천명이 아니라 여기는 3968명입니다. 3968명을 대상으로 해서 6년동안 관찰을 해봤습니다. 6년동안 관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관찰을 했냐면 매주마다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다. 예수 믿으면 다 우울증이 안 걸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걸리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그러니까 주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46%나 낮다. 사망률이 확실히 오래 삽니다. 이런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건 1998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55세 이상의 1931명을 5년동안 사망, 5년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5년을 관찰하니까 1931명 중에 5년동안 사망한 사람이 454명이더라. 근데 이 454명 중에 매주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더라. 그리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가장 낮고 가장 높아. 그러니까 종교집회, 교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현저하게 난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화해야 합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배에는 매주 참석하겠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장수했다 하더라. 그리고 고혈압순환기질환, 우울증 및 초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5,286명을 28년 동안 관찰했다. 여기 보면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더 많이 가는 그래서 교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도 25%나 적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은 참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연구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2만천명 2만천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9년동안 관찰했다. 참 돈 많이 드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집회에 참석하면 7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년 더 오래 살더라. 그 다음에 종교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 전염병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다.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제 뭐를 또 연구해 봤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가? 더 장수하는가? 그래서 첫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 했더니 그게 뻔할 뻔죄 아니겠습니까? 고소득이 저소득보다 더 오래 산다. 학력을 놓고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 돈은 뭐예요? 소득도 덜 벌어도 그러니까 소득보다는 학력이 건강 유지에 더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서울대학은 안 나왔을지라도 아주 활발한 사회활동을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고 학력이 낮을지라도 그 사회활동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고 오래 살더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더 중요해. 소득보다, 학력보다, 사회활동보다 타고난 집안이 뭐예요? 장수하는 집안에서 타고나면 그 유전자가 더 중요해. 소득보다도, 학력보다도, 사회활동보다도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뭐, 역시 유전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장수하는 집안에 자녀로 태어나야지 그렇지 그랬는데 아 그게 또 아냐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건강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을지라도 생활습관이 뭐예요?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을지라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면 좋은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사람도 더 오래 산대예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뉴스타트로 가고 있죠. 뉴스타트가 유전자보다 더 중요해요. 그건 왜 그래요? 왜 생활습관이 좋아지면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도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 삶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생활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생활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으면 고소득, 고학력, 활발한 사회활동, 유전자,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습관보다 신앙생활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각 연구 대상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진지한 신앙인지, 아니면 뭐 그냥 교회만 성경 들고 왔다 가고 뭐 그런 사람인지 골라내지를 안 와서 교회 가면 뭐 그냥 인사치레로 어떻게 왔다가 설교 시간에 조금 졸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 진짜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별로 신앙은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나이롱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롱을 포함한 통계야. 만약 우리가 나이롱들을 다 제거한다면 이거는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이 정도도 이건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나이롱을 포함시켜서 이런 정도의 통계적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내가 뉴스타트를 하면 뉴스타트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나이롱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진지한 하나님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 통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뉴스타트는 텔롤모라에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도록 하는 유전자 SOD를 생산하게 해서 노화를 늦추고 장수하게 하는 유전자 우리가 진지한 생기를 받아서 정말로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에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깊이 발견하면 와 그랬구나 너무너무 놀랐구나. 그래서 진정한 신앙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투병하고 있는 이 모든 병은 어떻게 뭐가 되버려요?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이제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다 과거가 되어버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적 생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다? 조건 없이 서로 나누는 사랑 그런 사랑의 나눔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로서 천사 같은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